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막판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한 달 만에 윤석열의 선거대책위원회 이른바 선대위가 화려하게 출범했습니다. 우열곡절을 겪은 것이 이번 선대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 출범하는 선대위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케이스포둠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가슴 속에 아껴뒀던 말들을 여지없이 발신했습니다. 그의 발언 가운데 인상적인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가지 가운데서 99가지가 달라도 정권교체의 뜻 하나만 같다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월 정치참여를 선례면서 10가지 가운데서 9가지 생각이 달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하고 선례던 윤석열 후보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약해진 지역당협을 재건하고 청년과 여성을 모두 아우르면서 더욱더 보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것은 보수 정당을 외면해온 이들까지 모두 다 포습하는 중도 그런 진영, 외연을 더욱더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윤 후보의 바램과 포부를 담은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또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지겹도록 역겨운 위성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누구나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공정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은 그동안 살아온 묵직한 삶의 계적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만이 이 땅에서 공정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이런 아마 호소를 국민에게 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출발에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사슬에서 대권 후보 윤석열에 대한 조언들을 이런저런 것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일보는 12월 7일자 사슬에서 윤석열 자리사냥꾼을 정리하고 비전제시하길 이런 제목의 사슬에서 첫째 우선 선대위 자범부터 정비해야 되고 차제의 윤 후보는 자리사냥꾼을 말끔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선대위 안팎에는 과거 정권에 몸담았던 이들과 정파를 옮겨다니면서 성리의 떡고물을 노려온 구태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또 다른 조언은 윤석열 후보의 또 다른 과제는 국가 운영 비전이 무엇이자는 물음에 답하는 일이다.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에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윤 후보가 한국에 처한 현실과 과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국가 지도자로서 철학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또 주장을 펼칩니다. 한편 같은 날 동아일보 사슬은 한 달 허송하고 출범한 윤 선대위 이제 뭔가 내놓아야 된다. 이런 제목 하에서 정치권의 영입은 인물 영입은 향후 정책과 노선에 따른 맞춤형 전문가 인재의 발탁이야 되고 인물의 자질과 역량 이력까지 철저한 검증은 물론이고 향후 그가 맡게 될 역할까지 감안해야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나머지 조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뉴데일리라든지 이런 신문들도 저마다 기대감과 함께 윤 후보에 대해서 주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슬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언론도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뻥긋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윤 후보 역시 그런 대세를 따르는 뜻이 보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르르 떠밀려가기보다도 지난 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꼼꼼히 챙겨보는 또 복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김종인 씨의 영입을 둘러싸고 우열곡절이 많았습니다. 2020년도 3월 17일 서울신문은 결국 김종인 영입불발 황교안 선대위 원톱체제 이런 제목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미래통합당이 3월 16일 날 황교안 대표를 4.15 총선 총괄선거관리대책위원장으로 확정하고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3주 넘게 끌어온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영입은 결국 불발됐고 황교안 대표 원톱체제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일 정도가 경과한 다음에 2020년도 3월 26일 날 조선일보는 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의 김종인 영입 선거총괄 역할 협상이 결렬되고 내서 딱 10일 이후에 선거를 3주 정도 앞두고 김종인 씨의 영입이 성사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이 3월 26일 날 4.15 총선 선거대책을 총괄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마침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영입했다. 박형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종인 전 대표가 선거대책에 관한 총괄 역할을 맡기로 했다. 오는 일요일인 3월 29일 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4.15 총선에서 김종인 씨도 잘 싸워 황교안 당시 당대표도 잘 싸웠습니다. 첫째 그런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둘째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셋째 최근에 재건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넷째 당시에 선거 문제 가운데 고쳐진 것들이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고쳐진 게 없습니다. 다섯째 과거는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추론할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현안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또한 분위기에 편성되지 않고 그리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그리고 깨어있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차근차근 살펴보고 과거에서부터 성리를 향한 전진이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는 우리의 정치계나 언론계, 지식인 사회로부터 무슨 금기어나 성력처럼 간주되면서 일체 언급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가 마치 집단체면에 빠져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집단체면 상태의 그 너무를 잃고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훗날 그것을 두고 윤석열과 그 주변 사람들의 치명적 착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으로 봅니다. 후보 또한 이내 장벽에 둘러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서 특별한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축제 분위기가 최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냉정한 그런 진단이라고 시청자 가운데서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사회 일각에서는 누군가는 냉정하게 그렇게 시선을 갖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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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